30분 더 합시다 아까 그걸 이겼으면 기분 좋게 끝냈을 텐데 지니까 괜히 기분 더럽네요 30분 더 합시다 줄여서 부리지 마세요 그럼 되잖아요 좋은 해결책 아닐까? 달 마님 달 마님 그러세요 다들 그렇게 부르는데 아니면 달마시아누스라고 부르는지 토탈을 다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진짜로 잘 모르겠어 히어로즈3의 크로니클즈라는 확장팩 같은 게 있는데 외전이 있는데 그거 할까 해요 일단 여기 끝나면 그거랄 거고 그거 뒤에는 뭐 할지 모르겠네 해결책을 만들고 이렇게 정불이 다시 공격합니다. 저 새끼들은 내가 지정학적인 위치상 필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 않은 놈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게임하면서 터넘기고요. 방금 장군 죽었지. 잠시만요. 타르퀴니아는 시작을 지금 이 지역이요. 이 벨라트리 남쪽 지역. 로마 바로 북쪽. 북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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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을까 잘 버렸습니다. 뭐 알게 뭡니까 편리해진다는 건 예를 들면 이제 패치하기 편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걸 고치기도 편해지고 그렇다는 건데 왜 그런 수단들이 편리해질수록 만드는 놈들의 자세는 개판이 될까 왜 그럴까 일하기 쉬워질수록 태업하기는 더 태업하기도 더 편해지니까 그럴까 오더스 네 네 예 예 배틀그룹 르네이, 노메팅 오더스! 자, 또 애비군들 어, 이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건 운빨이 좀 따라줘야겠어요, 막으려고 그러면 이게 투석병이었으면 더 좋았을걸 우리 전쟁이 잡았다 우리 전쟁이 잡았다 하나의 운송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의 운송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의 운송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의 운송을 사용하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디블 2 중기병 장군기병대 기병 컨트롤을 못하겠으면 석공병 공병 석공병 공병 석공병 공병 석공병 공병 석공병 공병 석공병 공병 석공 λέ 그래도 한 천명 잡았네 한 천명 잡았다 한 천명 잡았다 한 천명 잡았다 이렇게 또 hani 완전 사라져 또 지랄이네 또 지랄 또 지랄이냐 자 벨루스나 탈환했습니다 저는 그냥 족경만 붙습니다 아시가로만 뽑아요 그게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아뇨 안 밀립니다 어차피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걔들이 사무라이 뽑으면 족경 두부대 뽑으면 됩니다 네 퇴근하십쇼 이따 뱉죠 이따 네 고맙습니다 전 넘기구요 당연히 밀리죠 근데 수가 같지 않죠 보통 사무라이는 좁고 족경은 많죠 고맙습니다 자 피사 점령했고 아 난 그까지 안가지? 난 그전에 끝내지 게임을 키보드에 배터리가 지금 다 됐네 잠시만요 저 키보드가 그 권전지가 다 돼가지고 결국 다 되었구나 홀에 썼는데 자 칼 봤습니다 자 자 그 권전지가 다 됐네 그 권전지가 다 됐네 예전지는 그 권전지에 대해 그 다음 자 터눅임 자 터눅임 자 터눅임 자 터눅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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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전화 좀 받았다 여러분은 받을 수 없는 전화 여러분한텐 이제 안오는 전화 저 반역자 새끼들을 잡아주게 될텐데 저건 좀 힘들겠지? 저건 좀 힘들겠지? 저 반역자 새끼들을 스플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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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WHAT 터넓이조 측념 수입 지금 엄청 줄었네 수입 지금 자 사르신합니다 지난번 게임에서 세눈 에스로 쳐들어왔던 경로를 거꾸로 돌아가고 있네 좋은건지 잘 모르겠다 좋은거겠죠 자 세스티노 공격합니다 사바니족이구나 쟤 뭐냐 아 자크라가스 점심이 있습니다. 자크라가스 점심이 있습니다 자크라가스 점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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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급이온 공격하구요 자 조세기들 결국 망했네 한참 괴롭혔는데 자 2급이온 공격하구요 자 2급이온 공격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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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케르쿠안 탈아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케르쿠안 탈아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케르쿠안 탈아냈고. 자, 케르쿠안 탈아냈고. 자, 케르쿠안 탈아냈고. 게네티가 왜 제일 컸대 자 방송 한 턴만 더 해주겠습니다 파라독스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오냐오냐가 점점 시발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얘들이 못 느끼는 것 같아 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 왜 쓰레기 정신병자 새끼들 아니야? 몇 턴만의 내전이야 몇 턴만의 내전이 지난 내전부터 몇 년 지났다고 아니아니 유로파4나 이런거 있잖아 유로파4나 이런거 피치한다고 지랄하고 있는 디엘스 들고 그런거하고 지랄하고 있는거 보면 이제 쓸데없이 점점 울까 먹는거라는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거죠 아니요 예전엔 예로로운 그래 씨발 내전이 터질때 까지 한 번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씹새끼야 내가 내전이 안 터질때 까지 계속 로드해줄게 모르지 플레이 해도 망신이고 플레이 안해도 망신이죠 플레이 안하면 돈 아깝게 돈 낭비한거니까 망신이고 플레이 했으면 인생을 그만큼 낭비한거니까 망신이고 호그치 탄거니까 망신이지 걔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걔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또 씨발 독립전쟁이네 그거 당연한겁니다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지루한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런거에요 말그대로 당연히 정말 좋아 씨발 그러면 특단의 수를 둬야죠 그니까 비슷한걸 계속하면 지루한건 당연한거에요 당연하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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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짓을 해도 안지겨온건 딸치는거 밖에 없어요 다 지루 언젠간 다 지루해지고 언젠간 다 허망해진다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해서 씨발 결혼해도 불타는 사랑은 씨발 몇 달 몇 년 지나면 끝나는거야 좋아 드디어 씨발 내 전안 터졌다 씹새끼들 아이씨 개 호러제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거 때문에 자 게루프만의 요구대는 깨서납니다 아이씨 개 호러제끼는 좋습니다 아이씨 개 호래퐈 아이씨 개혓 누구 대가리를 낳았을까? 대가리를 쪼개고 깨고 박살내야 성이 풀릴 것 같아 정말 늘 플레이할 때마다 느끼지만 그래요 4월 6일까지 아 그 내전 때문에 쓸데없이 세이브 로드 한다고 메이플 2시간이래요 그냥 침대 아래 공주님 여왕님인가 그거나 보세요 그게 훨씬 낫겠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떨거지들의 부흥 캠페인은 김범수가 후원해준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따 11시에 철학 산책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